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이겁니다 파숙군으로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라? 망대의 법칙의 그림을 그려라 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파숙군, 이 사이에 나오잖아요? 망대도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안 쓰는 단어들이지만 쓴 거죠 파숙군은 무슨 얘기예요? 쉽게 표현할게요 파숙군은 전도자예요 전도자를 말하는 거죠 망대는 뭐겠어요? 망대는 우리들에게 준 미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망대를 왜 만들어요? 보초, 초소를 왜 만들어요? 적을 막기 위해서 초소를 만들어요 그걸 망대라고 하거든요 초소? 초소를 만드는 거예요 초소는 뭐예요? 적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요? 좋은 국가를 더 발전된 국가 세우겠다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다 적만 막는 게 아니에요 적은 앞에서 막지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부강한 국가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김구 선생이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문화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오래 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망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런 꿈을 꿨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이 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꿨던 것이 실제 실현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망대를 꿈꾸는 파숙군 전도자냐 여기서 표현이 거잖아요 너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노인들은 환상을 벌이라 이게 당연히 막연하게 꿈꾸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얘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죠? 유 목사님은 세계보고마 세계보고마의 꿈이 있는가 살리는 꿈이 있는가 그 예언이 있는가 그 환상이 있는가 그려놓고 뭐라고 했어요? 유 목사님은 본인은 중직자 시대 중직자 살리는 꿈 꿨고 랩런트 살리는 꿈을 꿨는데 다 됐다 이제 우리가 무슨 꿈을 꿔야 된다? 2, 3, 7 치유 서미스의 꿈을 꿔야 한다 여러분 그 꿈이 있나요? 그 꿈을 꾸라는 거예요 지금 꿈을 꾸면 그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예언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오늘 이렇게 쭉 들어서 빌립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보는 느낌이었어요 빌립이 아 빌립이 그냥 사마리아를 그냥 간 게 아니구나 꿈을 가지고 갔구나 어떤 그림을 가지고 갔구나 빌립이 그냥 광야로 간 게 아니다 그 꿈을 가지고 에디오피아 넷이를 만났구나 그러니까 그 꿈을 얘기해줬겠죠 누구한테요 빌립에게 아니 빌립이 에디오피아 넷이 그러니까 넷이가 그거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받았던 그 언약과 꿈을 그 나라가서 그리잖아요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럼 이것이 지금 이 사실이 지금 이게 우리의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고 우리의 영원한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재미난 표현인데 핍박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실패라는 상황이 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진리라고 봐요 사람은 언제 전환점을 갔냐면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비로소 아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시작을 하기를 원한다 어떤 시작이요? 파수꾼의 망대의 꿈을 꾸는 시작 그 이전에는 그걸 잘 안 하잖아요 이 꿈이 있는가? 이 환상이 있는가? 이 예언이 있는가? 이것을 법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법칙이다 그래서 망대의 법칙을 알면 그 다음에 정말 표현이 재밌어요 이 망대의 법칙을 알고 여기를 확신하면 이것을 완전히 여기다가 내가 인생을 확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영적 존재가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 표현이 참 멋있어요 이때 비로소 뭐라고요?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빌립에게 나타난 것처럼 이제 빌립에게 준 그 꿈을 성취시켜주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유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한시대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한시대의 힘 무한세계의 힘 무한세계의 힘이 보호자의 힘 시공간 초월의 역사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꿈을 잘 꾸어야 돼요 꿈을 잘 꾸어야 돼요 세계보고만 이 꿈을 꾸셔야 돼요 그렇죠? 살리는 꿈을 꾸셔야 돼요 이 꿈이 없다 그러면 뭐 그냥 생존하다 가는 거지 생존도 나름 몸부림쳐야 되겠지만 생존하다 가는 거지 생존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가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망대를 만드는 기도의 그림을 지금부터 확실히 그려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림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건 기도로 그리는 거예요 기도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도에 새뜰이 있는 교회다 새뜰이 있는 교회 어저께 꿈을 꿨는데 꿈 두 개 연속으로 꿨어요 연속으로 이야 진짜 진짜 내가 이제 꿈을 꿨는데 어느 교회를 내가 갔는데 정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왜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한 얘기가 보금을 증가하지 않아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러면서 이게 1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가득 있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금전하는 교회를 지금 원한다는 거예요 꿈 속에서도 그러니 내가 내가 이 교회를 인수해서 보금전해야 되겠네 꿈에 그런 생각 그러는데 또 희망하죠 그런데 이제 또 깼어요 무슨 일 그런데 또 잠들었는데 꿈을 또 꾼 또 교회 꿈을 또 꾼 거예요 이번에도 또 교회야 그러면서 그 교회도 또 이제 그 내용은 비슷한 그런 꿈이었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아 요즘 내가 새뜰 있는 교회를 계속 생각했더니 이런 꿈을 계속 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내가 요즘 들어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누워있는데 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그려야 되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봉박도 기대하시라 그래서 뭔가 마음속에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어떤 어떤 운동을 하는 교회가 돼 새뜰 있는 교회에 여러분이 정말 그림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마다 다민족이 올 수 있는 교회 치유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서밋을 세우는 교회 그 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여러분이 파수꾼의 망대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그려야지 누가 그립니까 같이 그려야지 그래서 오늘 이 부인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딱 말씀해 주세요 제일 처음에 했던 말 기억나죠 거지가 로또 복권을 당첨됐는데 에이 깡통을 집어던졌더라 아이고 그랬더니 복권을 깡통에 넣어서 버려서 결국은 또 거지였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런 일이 과연 있었던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화는 딱 그거죠 습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파수꾼의 망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우리의 다시 옛날 생각하고 또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 의식주 깡통에다가 그 파수꾼의 망대의 그림을 담아서 파다다 선진 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경님의 내 주인주의 역사 교통하시미 오늘 이 시간 시작이며 마지막이며 영원한 파수꾼의 망대의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세계보고마의 주역으로서 임박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